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시 을 선거구에 대해 현역인 김민철 의원을 배제한 3인 경선을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의정부시 을 지역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경쟁력 있는 현역 김민철 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민주당원과 의정부시민의 후보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시 을 선거구에 대해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임근재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팀장의 3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양주시가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양주시가 그리는 교육발전특구 모습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내 도시와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시스템입니다. 인구 유입으로 학령 인구가 늘어난 옥정신도시에는 전역과 방학 돌봄 수요일을 반영한 별도의 돌봄 공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시설은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옥정호수초등학교에 마련되고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달리 학생 수가 적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서부권 지역에서는 돌봄 거점센터가 마련됩니다. 5km 반경에 소규모초등학교 3개가 있는 한 농촌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체육, 국제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주의 교육의 문제는 농촌 지역의 학생인구 유출, 도시 지역의 우수인재 타지역 유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형 농촌형 에듀테크 거점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AI 교육도 강화됩니다. 학년 구분 없이 AI 이해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코딩과 3D 프린터, 드론 등을 이용한 교육도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또 지역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자유령 공립고 운영도 추진됩니다. 경동대의 공학, 서정대의 보건, 예원예술대의 예술분야와 연계해 대학 전문가를 활용한 수업과 방과 후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양주시는 양주형 유보통합 바우처 개발과 자매도시와 연계한 글로벌 교육과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되었다고 교육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구 지정은 교육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각종 교육특례 발굴로 교육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양주시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밀키트와 의약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관내 주유지점에 드론 배송기지 3개소를 조성하고 15개 드론 배송 항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드론 작전사령부와 협업해 40kg 이상의 고중량 군수품을 수송하는 군 드론 수송 표준 모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거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브릿지센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건데요. 각 지역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권역화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정부시는 서울 성북구와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등 6개 지역 기술창업센터를 관할하게 되며 통합교육과 연합행사, 경진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한의과 등 보건소 외래진료는 평일 월수, 금요일에 저녁 8시까지 진료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양주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 전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남권 대개조 구상 중 김포공항 국제선을 확대해 국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12개 신규 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건의 사업에는 SRT 의정부 연장과 포천 신철원선 건설, 경원선 복선전철 등이 담겼는데요. 또는 건의한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건의한 노선은 고속 및 일반 철도이며 광역철도는 오는 5월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후보지역 재공모가 이달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한 대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이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세계광역단체장은 서울에서 회동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대체 매립지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올해 3월까지 후보지 공모를 재차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지난 2021년 1월과 5월 두 차례 진행했는데요. 당시 대체 매립지 수용지자체는 법정 지원 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 2,500억 원 지급도 제시했지만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공모에서는 매립지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요건인 100만 제곱미터보다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세계광역단체장의 최종 합의와 공동 발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공모요건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서울은 감소하고 경기, 인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전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만 1,699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1월 전세 거래량은 1만 7,467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고 인천 역시 6.7% 늘었습니다. 전세 비수기인 1월에 수도권 전세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서울 전세값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싼 전세를 찾아 수요가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 3만 8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3만 8천 가구, 내년에는 4만 8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예측한 물량인 2만 5천 가구보다 약 1만 3천 가구 늘어났는데요. 서울시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가 입주 시기를 오는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가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인데요.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이외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 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또는 제외국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군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 광역버스 2개 노선이 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노선은 양곡 고단이 마을 8단지에서 발산역을 운행하는 8,600A 노선과 마송 매수리마을에서 가양역을 운행하는 G6,300A 노선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강의협 대도시권 광역도통위원장은 이날 신설된 광역버스에 직접 탑승한 뒤 운영역에서 하차해 김포 골드라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김포공항역에서 열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점검회의에서 강의협 대광위원장은 기존 버스 대비 1.6배 수속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 중에 광역버스 노선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에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대책으로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올림픽대로의 시간제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은 2월로 종료되는데요. 도는 과거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대책본부 상황실과 산란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체계도 유지할 방침인데요. 축산 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 역시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육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21년 21만 명에서 2023년 140만 명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260만 명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세계적 여행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4가지 유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해외 현지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12개국 24개 협력 여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합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우수 스타트업 100곳 육성을 목표로 올해 33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청과 경기 창조혁신경제센터, 판교창업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 3,3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1,100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사업별로는 이자차액보전 1조 4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3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인천 빅웨이브 모먼트 투자 수혜기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OK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각종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수산대전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행사기간 중 7일에서 20일은 오프라인 행사가, 11일에서 24일은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기간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구매 금액의 최다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대상 수산물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마름멸치, 오징어 등입니다. 이 중 최근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는 정부 비축 물량이 풀림에 따라 마리당 각각 2,100원과 1,2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7개 오프라인 행사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